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아야진 방파제 입니다 에 어제 낚시를 하셨던 우리 구독자 분들은 안보이시네요 아 예 여기 삼포에 계시는 사장님 열심히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지나가면서 에 차를 슬쩍 지나쳤는데 에 보니까 우리 구독자 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아마 어조건이 하시고 에 많쿨 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뭐 점심 드시러 가셨나 아니면 아직 시간은 점심시간 안됐는데요 한 10시 쯤 됐습니다 근데 나가시더라구요 근데 자 이 앞에 해녀분이 작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에 고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예 작업을 하시니까 고기가 도망간 모양입니다 아 그래도 여기 어민들이 우선이니까 여러분의 어미니 어 해녀분께서 작업을 하고 나가실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바다 주위는 물론 에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지만 우선순위는 에 지역분들이 어민들이 우선순위 니까 고 감안하시구요 어 지나가시면 또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에 이 친구들이 에 어 잡은 겁니다 손질 다 했냐 벌써 손질 다 했어 모장만 탔어요 자 손질을 다 하구요 이거 이거 오늘 잡은거야 예 뭐지 잡은거야 여기 이렇게 착착 눌려있어서 많습니다 야 이게 멋있고 뜨거고 다리를 챙겼습니다 자 어제만, 오늘은 어제만 못하다고 하네요 어제는 좀 많이 나왔는데 아 어제는 우리 한국은 2시간 한거니까 우리 8시까지만 하고 6시까지만 하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더라구 어제만 못하다고 그래도 잘 나오긴 하더라 오후에 형 가고나서 그 동안 70마리 정도 다 봤어 오후에는 계속 나오더라구 자 오후에 많이 나왔답니다 오늘 또 오후에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 집에 올라가라 친구 반 가리라고 이것도 어후 진짜 여기도 다 100마리 될꺼야 친구 친구가 다 안 버리라고 자 보여주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방파됐는데요 손질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좀 소강상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질을 하시는것 같아요 자 예 쿨러에 이빨을 채우셨습니다 저 가까이 가서 얼마나 잡으셨는지 좀 보여주십쇼 하나를 채우셨답니다 아우 예 많고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도 손질하고 계시는데 만만치 않게 많이 잡으셨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겐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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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윗밥도 없는 겐색이 없어요 윗밥 안치고 이만큼 잡으셨어 엄청 잡으셨나 얌색이 얌색이 거기 분들은 얼마나 잡으셨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들 낚시들 하시는데 지역분 하고요 또 5호리에 터줏대관님들이십니다 오늘 낚시들을 하시는데요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커피를 한잔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고기 잡아놓은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역이에요 고기에요 미역 미역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자 커피를 한잔 주셔가지고 그래도 기본들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열 마리 한번 팔았다 열 마리 팔았다 열 마리 나눔을 하신 모양입니다 바로 싸 형장? 아니 형길라이 그거 아는 사람 누구나 아는 사람 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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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보냈구만 아니 그 사람은 오스파리 왔더니 저희는 못 갔어 잘했네 자 오늘은 어제보다 좀 조조한 거 같습니다 예 그래도 많이 잡은 사람들은 많이 잡았습니다 참 어제 많이 나왔어요 어제 많이 나왔어요? 예 요사이에 어디 어디 다니시나? 요즘 여기 많이 나오니까 여기 주구장차 여기만 가지 맨날 나오는데 맨날 안 넘으시고 맨날 내일 한번 다른데 훑트 볼거에요 지금 나오나 하고 예 오늘 일이 있어서 안되고 백도에도 뭐 한 열한사람이 있더라 그러는데 예 안 넘어 근데 저는 아 그래도 맨날 날 잘 찍고 아주 죽이치 좋은사람 히트 자 히트 뭐 보고 아닌가요? 왜이리 작아 뭐야 보고네 보고 옆집에는 이만수 아 요즘에는 보고 하하하하 자 보고가 올라오고 그 옆에 이변수가 올라왔습니다 그 앞에는 그냥 서서기약 가다듬는거 있고 자 지금 현재 소강상태라고 하시는데요 어제 오후에 자 모든 분들이 망구를 하셨답니다 지금 낚시를 안하고 쉬고 계시는데요 고기가 안나온다고 쉬고 계시는데 얼마나 잡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 마리를 주시구요 둘 넷 여섯 여덟 한 여덟마리 정도 있네요 예 그러면 예 여덟마리를 잡았다고 하시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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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자 미역을 걸어올렸습니다 자 대부분 휴식들을 취하고 계시네요 소강상태라서요 저 오후에 오후가 되면 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구요 아 예 이제 나오기 시작하나요 어 이제 서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속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를 위해서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제 영상에 도움을 주시려고 쉬시다가 낚시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무 길게 놨다 야 자 고기가 떠 있답니다 떠 있다고 낚시노 낚시노 근데 두고기가 형한테는 아무도 아 그새 낚시노 자 오늘은 고기가요 깊이 안들어가 있고 에 좀 낯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옆에 분 히트 자 히트 예 자 수심을 어 깊게 좀 안될 것 같습니다 한 2m 정도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m 정도 주문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찍어만들지 말고 모델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찍어만들지 말고 모델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제가 가끔씩 커피 사오는데요 아다리가 안나서 그래요 ㅋㅋㅋㅋㅋ 자 자 입밥을 많이 뿌려주셨습니다 자 이끼리 오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히트 또 히트 입니다 아 예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이 아까 이쪽으로 해녀 불이 지나가셔 가지고 그 여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히트 아 예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조선인 또 히트 예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오후가 되면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후에 무척 나왔답니다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으 으 으 으 자 밑밥들을 넉넉히 주셔야 됩니다 이런 손은 고기를 끌어 모아 놓고 잡아야 됩니다 으 히트 히트 자 자 낚시를 시작하신지 5분도 안됐는데요 자 바로 올라와 주네요 윗법을 계속 뿌려 주니까 나와 주네 취면 자 또 히트 예 아 이제 서서히 여기저기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하 자 아무래도 이면선 망코를 하시려면 이곳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나와다가도 또 오후에 많이 나오면 또 보고가 올라왔고요 꾸준히 하시면 망코를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즘 가장 핫한 곳이 이곳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